안녕하세요 오다와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돌아가 볼까 해요 아 맞다 요거는 나중에 회복을 때 해 먹을까 합니다 우리의 에피소드가 전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아 아 시원해 일단은 요거 머리가 좀 난리 났네 아 근데 1시간 언제 가니?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배가 느낌이 약간 고급진 느낌이긴 해요 약간 사람들도 세련된 느낌 역시 일본 바이크가 좀 잘 안 고장 나는게 있어 잘 달린다 일감 일감 일본만의 감성 중요한 거는 아직 저기 숙소를 안 잡았다라는 거지 뭐야? 진짜? 이 친구가 여기까지 진출했어? 미쳤다 내가 알기로 저 친구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상한 여성분들이 나오는 클럽에 저런 건물에 붙어있는거지 알까? 본인은? 아 이게 일단 현지인들이 너무 많아요 좋다 일본으로 못하는 척 해야지 유리온다라 닭 요리 구이 전문으로 하는 곳인거 같고 현지인이 맛질거 같아서 일단 와봤는데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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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본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검열을 해야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기가 외국인들한테 착한지 안착한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영어 문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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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의cher 유리온다 알겠어 와우 너무 맛있다 와우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심장 중에서 턱 3 안에 든다 아우 덤프라 잘한다 아우 덤프라 운영을 잘하는데 그냥 오 맛있다 튀김 색깔 보소 하얀 퇴근 후 맛이나 시원한 내 이렇게 해서 먹고 나왔는데요 여기 진짜 괜찮다 항상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좀 친절했던 게 약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게 숙소를 먹고 있었잖아요 웬만한 유명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다 인터넷 카페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나이트 2110엔짜리를 이용할 겁니다 탈코디 여기 이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곳 방을 안 빌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밤새도 상관없음 오늘 나의 집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조절해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휴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일 뵐게 안녕 eny의회 오 오 샤워시 여기 점포하고 바디옵 위장에 있으면 그럼 샤워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작당해 방향 다음날 아침입니다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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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 11분 8시 11분인데 날씨 미친거 아니냐 대박이다 우와 아침부터 30도네요 진짜 장난 아니네요 머리가 아주 그냥 산발이네 저는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고속도로여서 제껄로 못 건너고 배를 타고 갈겁니다 아카시대교 우리 그럼 저 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압실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티켓은 한 사람당 600엔 저는 바이크까지 해서 와서 550엔 합쳐서 1110엔 아줌마 안녕하세용 전 먼저 들어갈게요 뭐든지 이번엔 좀 먹어봐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네 저는 큰 벨을 따고 떠나갈게 안뇽 다음날이 푸르고 바다가 푸르니 내 맘까지 다 푸르네 근심 걱정 모두 다 이 바다에 던지고 나는 아와지 심하로 간다 바바바바 한참 걱정 모두 다 이 바다에 던지고 나는 아왓이지 심하로 간다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비닧 온다 이 바다에 던지고 나는 아와지 심하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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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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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실 수 있어요. 그럼 다시 달려볼까요? 이따 아파. 아프니까 정신이죠? 야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. 와 사람 봐라. 이게 다 주차장이에요. 4주차장까지 있어. 요즘 디저트에 빠져있는데 먹어보니까 달달하고 맛있더라구. 야 이거 이제 예약하고 오면 좋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? 1인이 있었다면 화장실이라도 갔다올텐데. 맛없기만 해봐라 진짜. 하아. 안녕하십니까. 생각보다 좀 빨리 줄어드는 거 같아가지고. 아 좀 버틀만한 거 같아. 버틀만한 날씨는 아닌 거 같아. 우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? 아이씨. 아니 시원하긴 한데. 아이씨. 저기네. 저기에서 이거 인승샷 찍는 곳이네. 난 20번. 그럼 가서 그냥 20번 주문하면 됩니다. 이거 가지고 가야되나? 네. 과일도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좀. 돈이 없지만은. 아이씨. 야 이렇게 해서 2200엔이요. 그리고 하늘 봐봐. 와 미쳤다 진짜. 돌았다. 돌았다. 아아. 이런 데는 연인하고 오면은 진짜 좋을 거 같아요. 아아. 도사이마아. 오. 냄새. 아아. 네. 그거 아십니까? 꼭 집에서 과일 안 먹다가 나와서 과일을 먹어. 이게 또 얼마짜리야. 2만원짜리 케이크 아니겠습니까? 아아. 나 진짜 원래 선크림 진짜 잘 안 먹는데. 오. 뭐야 이거. 오. 왜 이렇게 부드러워 보여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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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열대 나무 있다. 귀엽다. 아저씨 너무 힘겨워 보이는데. 아저씨 너무 힘겨워 보이는데. 아저씨 너무 힘겨워 보이는데. 왼쪽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. 하하하하 우와 우와 오오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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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3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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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침 나와 여기 실언가요 여기 하 저 저 저 무너지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투명하고 맑은 하늘 투명하고 맑은 하늘 투명하고 맑은 하늘 투명하고 맑은 하늘 시원한 바닷 바람 가르며 달리는 나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을 것 우와 시원해 도미 349엔 쏘쏘 야채이 고기가 계속 눈에 관해 맛있겠다 진짜 비싸다 큰 거를 먹고 싶지만 다른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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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횟집에서 먹는 맛하고 똑같아 너무 맛있어 자 여기가 오늘 저의 집입니다 아우 근데 무섭긴 하겠다 바닷바람 춥진 않을까 어우 물도 나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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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저거 봐라 빛이 와 진짜 미쳤다 아 제발 충전됐으면 좋겠다 밧데리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전기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되는거야? 됩니다 너무 잘 돼 전기 되고 물 있고 공기 좋고 바다 있고 딱 좋네 오늘 여기서 자고 자야죠 아우 무서워 용이 지나가는 모습 같아 우와 여기 잎 용 근데 엄청나게 빨라 공기 이번에 움직일 찾아 우와 바람 종나도 많이 inher 됐다 어우 깜짝이야 동물 고양이 안녕 야 여기저는 못 자겠다 와 씨 너무 무서운데 으으우 나 무서워 그림장 여기로 자겠다 어쩔수가 없다 여기 보면 나의 보험자입니다. 진짜 예전에 일본 여행을 썼을 때 일 있던 적이 있었는데 추억이다. 진짜. 진짜 추억이다. 진짜 삐끗해졌다. 안전적 말이고. 흥흥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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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 놀이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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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라. 나도 쪽팔린다. 흥. 자, 멀리 떨어뜨려줄게. 흥 맛있어요. 와, 진짜 꿀 맛있다. 흥흥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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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정신에 화장실에서는 못자겠고 아 근데 제일 안전한게 저기라는걸 알고있고 고민이 많이 된다 아 근데 상남자인데 뭔 상관이야? 지금 몇시지? 9시 6분이야 에휴 진짜 바보같이 이게 자크가 없었으면 닫는... 닫히는것도 아니여서 닫히는거였으면 잠이라도 잘텐데 이렇게 움직이고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것도 있던데 에휴 아침에... 아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 4시쯤에는 어쩔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화장실로 왔습니다 항야마자마자 1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